아, 그래요? 어, 저거 봐, 가봐요. 저기 이제... 아니, 원래, 원래 여기 자리 좀 있었는데 한결이가 다 우주로 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장난감 정말 많네요, 그죠? 한 번 봐봐, 깨끗해. 이렇게 깨끗하네. 저기, 저기 책장 같은 건 없어요? 책장이 있으네, 이렇게 쩌그맣게. 쩌그맣게. 네,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나오니까 원체 또 화내들이다 보니까 작은 장난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 정리를 하고 하고 해도 끊이 없더라고요. 그럼 밑에 애들 좀 나눠주죠? 줬어요. 줬는데도 그렇게 많이. 와, 많네. 저 긴장을 하세요. 지금은 어쨌든 믿음이 마음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니까 말씀대로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아, 마음아, 아빠가 엄마가 도와드릴 테니까 운동방은 아빠가 열심히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도 장난감은 너희들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 알았지? 아니, 귀찮은데? 에이... 아, 지금 아빠 닮았구나! 자, 이제 오늘 여름 방향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에요, 알았죠? 네, 여러분 방향이 쉬쉬하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젊은! 여러분 방향에 주십시오, 알았죠? 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마음으로! 저희 팀 세 번째 은율 도우! 자, 2, 3, 5, 7!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아, 그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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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떡해? 하하하 나 좋은 script 해 아, 아쉽다 происходит 알겠어? 아, 진짜? 제발ron 해주세요, 아빠가 했던 것 어, 응? 응? 어? 어? 어. 어? 아. 아. 들어가자. 몸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몸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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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아우 아우 침이 자 저거 저거 하나 둘 셋 인공옥 자 이상호 씨 아우 아우 이거를 이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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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본인 본인들이 아하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하 아우 아우 정말 알아서 저런 걸까요 아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물 수집이 물 수집이 물 수집이 아우 박중지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더 더. 다시 한 번. 자 현석은 저 종이 형 형 보세요. 알았어요. 저는 올려.